첫 번째 스텝 1을 보시면 분수의 기본 특성을 확인하자 라고 되어 있죠. 분자 크고 분모 작은지 이건 너무나 간절합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쉬운 걸로 한번 생각해보죠. 5 분의 3이란 분수하고요. 6 분의 2이란 분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2개를 비교했을 때 아마 누가 봐도 쉽게 어떤 게 더 큰지 확인이 어렵지 않게 보이실 거예요. 여기서 뭐가 더 클까요? 이쪽이 더 크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런데 왼쪽이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는 이유는 분수의 기본 특성 때문이에요. 분수의 기본 특성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으면 이게 분수가 클 조건을 함축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. 일명 용어로 따지면 자 대 모소 판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기도 합니다. 말 그대로 분자 크고 분모 작은지예요. 한번 체크해 볼까요? 분자 중에 더 큰 숫자, 그냥 숫자. 2하고 3 중에 이쪽이 더 큰 숫자가 되겠고. 분모 중에 작은 숫자 6하고 5 중에 5가 작은 숫자가 되겠죠. 분자 크고 분모 작은 쪽. 분수가 클 조건 체크했더니 이쪽이 한쪽에 다 몰려있다라고 하면 그쪽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끝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. 그렇죠? 그런데 이 판단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너무 쉽잖아요. 그렇죠? 그렇지만 이걸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. 분자 크고 분모 작은 것이 한쪽에 몰려있는가 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등호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.